현장에 나와있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내올매매예요. 내올매매. 내올매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단으로 올라갈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내려온 종목을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려올 때 샀더니 뭐예요? 다 같이 내려올 때 샀더니 올라가더라. 그래서 내올매매입니다. 해서 직관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선 몇 가지만 그어놓으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편안하게 매매를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선 세 가지. 이 선도 잠시 후에 우리가 실제 종목들을 보고 대입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올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요?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위에서 매수를 했지만 나는 눌림목에서 이 눌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적 우위에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올매매. 아니 이선영 민원이죠. 아니 그 내올매매 있잖아. 그거 나도 그냥 지금 바로 배우면 바로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필살기는요. 10개가 필요가 없고요. 필살기는 딱 하나만 있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필살기를 배우기 전에 내가 나의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투자 성향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표가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노란톡방을 잠깐 보고 나왔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금요일에 같이 함께 진입한 종목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오전에 장이 살짝 밀리면서 마이너스 2%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 홀딩인가요? 자, 단타 종목은 단타라고 언급을 드리고요. 스윙 종목은 스윙이라고 언급을 드리는데 작게 가는 종목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금요일에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 여러 가지 10%에서 11%까지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단타 종목으로 목요일, 금요일 계속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투자 성향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좀 가지고 왔어요. 뭐냐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 5년 했어요, 나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2평선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2평선은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일선이 있고 21선, 61선 여러 가지의 2평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기간 동안에 산 사람들의 뭐다? 평균값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5일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선은 뭐예요? 그렇죠. 5일 동안에 이 종목, 이 종목에 매수매도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이어놓은 게 바로 5일선이다. 그러면 그 라인이 뭐예요? 심리 라인이 되는 겁니다. 5일, 5일짜리, 5일선이 심리가 더 강하겠어요? 20일짜리가 더 강하겠어요? 20일짜리가 더 강하겠어요? 240일짜리가 강하겠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2평선의 길이가, 즉 5일선보다는 21선, 21선보다는 121선이 더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계속 이어서 다음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평선 매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단타 같은 종목들 대응을 할 때예요. 스켈 핀 치시는 분들은 0.5% 뛰기, 0.7% 뛰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호가창 보면서 이렇게 못하잖아요. 왜? 다들 본업 있으시지 않습니까? 본업이 있는데 호가창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네, 이놈! 네가 이놈! 고개를 들라! 뭐라고? 2평선이 고개를 들 때 매수에 참여하시면 단타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정말 쉬워요. 자, 즉 5일선인데요. 이 라인이 자, 이 5일선이 고개를 들고 있을 때 매수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5일선이 고개를 들고 있을 때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시려면 다음 날 상승 추세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의 다음 날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 한번 딱 걸어놔 보세요. 체결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매도 설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스탑로스 기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5%, 7%, 10% 매도하셔야 된다. 근데 단타, 단타는 이게 아니죠. 5%, 7%가 아니라 뭐 1, 2%만 수익 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거죠. 자, 반대로 5일선이 죽어 있어요. 5일선 죽어 있을 때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기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일선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만 한 번 한 주씩, 한 주씩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을 때 다음 날 5일선에다 대기 매수를 딱 걸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주문을 외우세요. 뭐라고? 남들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야, 내려라, 내려라. 야, 내려. 좀만 더 내려. 조금만 더 내려. 체결되고 나서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금요일 날 2화전기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몇 프로 수익 냈나요? 2부위 첨단 소재. 윗꼬리 달았을 때 몇 프로까지 수익 냈나요? 맞죠? 그 방법으로 매매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것도 이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나운서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잘해야지 수익이 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게 제가 잠깐 지금 봤는데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빼기. 산수를 잘하면 된다? 네. 역시. 역시. 참 이게 아름다우신 분들은요. 뭐가 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들 화면보다요. 실물 딱 배시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자, 보시면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두 가지. 뭐예요?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거 누구나 다 하시잖아요. 이거 대학 나와야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머리가 막 되게 좋아야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의점, 동네 구멍가게 가셔가지고 잔동 거슬러 받으실 줄만 아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더하기, 빼기만 잘 하셔도요. 기가 막힌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 이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 진짜 더하기, 빼기만 했는데 저렇게 수익이 나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나오는 날은 무조건 채널 고정, 노란톡방 무조건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요. 로또 1등 당첨이 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아마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는데 고구마 다이어트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누님, 다이어트 하시는 거였대요. 나 있잖아, 이제 이뻐질라고. 무슨 다이어트인데요? 그랬더니 고구마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누님, 화이팅, 화이팅. 그런데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거 고구마, 이거 식전에 먹어, 식후에 먹어. 여러분, 밥 대신에 고구마를 먹는 거였는데 식전에 먹어, 식후에 먹어.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를 하려고 했던 누님의 의지가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은 반드시 바뀝니다. 분명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제가 올려드리는 시왕, 그날그날 여러분들께 진행해드리는 원포인트, 꼭 벽타기. 나중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요. 화장실에 앉아있고 잠깐만 보세요.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하게,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학습,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죠. 맞죠? 그리고 평생의 재테크 활용, 오픈방에서, 우리 노란톡방이죠. 학습방에서 금요일 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어떤 이유였죠? 제가 매도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원포인트를 해드렸습니다. 다들 막 공감한다고, 정말 와닿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 무료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 진행할 거예요. 다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매기법이요. 10개요? 10개 뭐 달려드릴까요? 20개 뭐 달려드릴까요? 그런데 필살기는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 그중에 하나.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내, 올, 매, 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무료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기, 저기 이정영 매니저. 아니, 있잖아요. 나는 코인 매매도 하는데, 이거 그 내올 매매가 혹시 코인에 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서 질문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그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달라고. 15K인가요? 15K에서 30K까지 올라왔죠. 두 배가 뜬, 바닥에서 두 배가 뜬 그때서부터가 상승장입니다. 코인은요. 힌트 한 가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궁금하신 점은 노란톡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이거 갖다가 팔아도 돼요, 여러분 사실. 정말 판매해도 되는 매매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큰 마음 먹고 공개해드리는 거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는 참 재밌는데, 땀이 머리에서 만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바로 네올 매매. 뚜둥 공개합니다. 자, 보시면 하단에 침수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하단에 침수되는 부분. 자, 상단에 화살표에 체크해놓으시고요.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보조지표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차트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하시면, 그 다음에는 분할 매도와 홀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분할로 매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홀딩을 한다. 즉, 수익을 내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으로 추격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서지 21을 가지고 왔습니다. 엑서지 21. 자, 네올 매매 자리가 나왔죠? 나왔죠? 여러분, 이 종목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일부러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거 뭐지? 네올 매매 자리가 있었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하게 네올 매매 자리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왜? 이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 번 더 우리 노란톡방을 한 번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땀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땀 닦을 시간 드리기 위해서 노란톡방 다시 한 번 입장법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는 7788 이렇게 네 자리, 숫자 네 자리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화면이 TV를 향하도록 해서 왼쪽에 지금 나가고 있는,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링크가 하나 화면에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무료로 학습 자료도 나눠주시고 무료 특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네올 매매뿐 아니라 이동 평균선까지 좀 강의를 해주셨죠? 또 노란톡방에 시청 후기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너무 궁금했는데 이평선 맘에 쏙쏙 이해가 잘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정영맨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기다리셨던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네. 아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빠지는 거는 머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아시겠죠? 분명하게 공부하신 분들은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엑서지 21 계속해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상단에서는 매매를 해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 하락할 때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10배 간대, 이거 20배 간대, 이거 뭐 텐버거 된대. 믿지 마세요. 왜? 나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이상은 안 사면 그만입니다. 맞죠? 괜히 사놓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아유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할 거야. 야, 이종용 매니저가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말이야. 안 할 거야. 자, 그런데 저점을 딱 이 차트에서 미리 다 알려줘요, 그냥. 저점을 딱 찍었어요. 저점이 나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종목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으시고 추세를, 저점 관리를 하면서 추세를 올린다. 어, 뭐지, 뭐지, 뭐지? 이거 뭐지? 어떻게 돼요? 저점에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보인다. 자, 따라합니다. 위의 칸과 아래 칸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여기죠. 자리 나오죠. 자, 따라합니다.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매수죠. 매수 자리 나왔죠. 매수하고 나서 5%, 7%, 10% 자동으로 매도 설정 해놓으시고. 나머지 물량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비중. 아시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가 이렇게 갑니다. 이거 마음 편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오늘 제가 실시간 차트는 못 봤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다. 두 번째 상한가죠? 자, 세 번째 상이 들어가게 되면 단타 자리 또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은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XG21 한번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농화성. 야, 이거 한농화성 여러분들 수익 내신 분들은 진짜 박수, 박수.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언제 언급 드렸습니까? 자, 보이시나요? 방송 도중에 한농화성, 우리가 이전에 먼저 수익을 냈는데 상승 추세에서 하락이 나왔고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네올림의 자리 나왔네요.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시고 나서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요? 해피해피합니다. 즐거운 거예요. 공짜라니까요, 여러분. 공짜, 한농화성. 맞죠? 자, 지난 방송 보시면 분명하게 언급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농화성,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뭐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내 자산은 소중하니까. 차라리 그 손절하고 그 손질 금액으로 어머니, 아버지, 와이프, 남편, 아이들 좋은 신발, 좋은 옷이라도 한 벌 더 해드리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락하는 데에서는 매수 안 할 거야. 어떤 누가 추천을 나와도 안 할 거야. 왜? 내 기준이 아니니까. 나는 이정혁 매니저한테 배웠으니까 우상향으로 틀어놓았을 때, 지지가 나오고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을 때, 그 다음 타이밍, 이런 데 막 욕심내서 들어가지 마시고, 다음 타이밍을 노리면 자리가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종목. 자, 2부위 첨단 소재. 2부위 첨단 소재. 여러분, 2부위 첨단 소재는 우리가 목요일이었죠. 단타 들어가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단타 들어갔었죠. 이거 다 먹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화전기였나요? 이화산업, 이화전기. 매수옥과 딱 두옥과밖에 안 밀렸죠. 우리 딱 걸고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맞죠? 우리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딱 걸고서 기다렸어요. 남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체결되고 올라갔죠? 바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맞죠? 자, 마찬가지예요. 2부위 첨단 소재도요. 네올매매 자리들은 나오는데, 이러한 패턴일 경우 분명하게 조정하는 구간이 생긴다. 이 자리 기다리시면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올매매 자리 나옵니다. 자,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예요. 뭐라고요? 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근데 위의 칸에 지금 물이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찼죠? 기다리는 거예요. 안 사면 그만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2부위 첨단 소재를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관심 종목명 뭐예요? 네올매매라고 남겨놓으시면, 공짜 먹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하이딥이었습니다. 하이딥도요, 우리는 이미 들어가서 수익을 냈죠. 그리고 관련 종목, 우리 금요일 날 진입한 겁니다. 그 종목 오전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거예요. 왜? 마이너스 2% 됐다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느긋하게 하시라 그랬죠? 나만 급하지 종목은 급한 게 없어요. 자, 하이딥. 어떠한 이유였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이딥도요. 보이시나요, 이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수해요, 안 해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추세의 전환이 생겼을 때 매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공짜였다니까요, 여러분. 공짜. 이렇게 여러분, 내올매매가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패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식매매요, 책 몇 권 있고, 유튜브 강의 몇 개 본다라고 해서 내가 그 모든 매매 방법을 다 배우실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경험과 어마어마한 허공의 발차기와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죠.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